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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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위씨, 우리의 충성된 젊은 장교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고 그 젊은 장교의 아내를 빼앗는 가늠죄를 범했고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한 일은 나쁜 행실로, 행실 때문에 행실 때문에 왕이 왕 때문에 주의 원수들에게 참 재미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혼자 생각에는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큰 구실을 주었다 그 문제 때문에 왕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사단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회방이라는 단어가 제일 심각한 단어입니다 보면 To blaspheme 이 말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회방 그래서 우리 구식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하나님을 크게 회방할 건덕지를 얻게 하였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중재를 범한 다윗을 이미 용서하셨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단이 볼 때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왜? 사단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재를 범한 다윗 같은 놈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버렸대 그것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함으로만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옳다 틀렸다 틀렸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다윗같이 이런 중재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버리면 그러면 뭐 아무나 자꾸 제조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공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 다윗의 중재로 말미암아 큰 기회를 얻은 거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면 모르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무조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그 천사들, 그 악령들을 향하여 야! 이게 옳아? 그러면 3분의 1의 악령들은 그게 어떻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천사장 루스벨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단을 더 옹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천사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천사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천사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 뭐요?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이 14절은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단은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다시 뭐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아무런 뭐요? 죄의 대가도 물어내라고 그러지도 뭐요? 안고 내가 용서해 주는 대신에 너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 죄의 대가가 아닌 이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죄라는 건 대가가 있다고 배워가지고 지금 대가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보고 당신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뭐예요? 용서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된 이것이 문제다 이 문제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아니 사단은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물어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게 하고 그냥 용서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을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나는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를 보여요 지불을 할 경우에 내가 지불 내가 지불 한다 그러면 사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언제 지불했습니까 예? 예? 하나님이 떼반바란 그 전에는 창세 전부터 예요 아담과 이부도 그 창세 전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죽입니까? 양을 죽여서 양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에 빠질 줄을 알고 내가 창세 전에 우리 아들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면서 너희는 다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문제는 사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의로우니까 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대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논쟁거리는 뭐가 논쟁거리가 될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가 되길래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이미 자기 아들 어린 양의 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다윗이 그거를 안 믿고 있다면 안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잘 봐줘서 죄를 사해줬다 그거는 공평하지 뭐예요? 형평성이 없고 그거는 그 형평성이 없는 것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믿는다면 오케이 그렇죠? 안 믿는다면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한번 봐야 돼 그렇죠? 그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그 면에서 시험을 많이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왜? 다윗이 믿는지 안 믿는지 봐야 되니까 만약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가 자기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믿지를 뭐예요?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자 그러면 사단이 딱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시험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예요? 시험을 해 볼 권리가 사단이긴 있습니다 왜? 사단은 내 생각에는 다윗이 그거를 믿지를 뭐예요?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윗의 어린 아들 갓 나서 얼마 며칠 안 되는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 아이를 죽일 권리를 사단이 요구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기 참 억울하다 자꾸 우리는 오래 살면 좋고 일찍 죽으면 뭐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아기는 뭘 알아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아기는 아무런 죄 지은 것도 없어 그래서 그 아기가 병이 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뭐요? 치심에 하나님이 쳤다고 여러분이 이 써놓은 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아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의 대가를 뭐요?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은 날라가 버립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거 뭐예요? 한방에 날라갑니다 자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또 맥혀요? 우리 이사장님이 또 한 번 더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장님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다니시는 교회 고등부 지금 성경 전생을 하고 계시다고 그 정도로 그래서 딱 이게 이제 머리에 박혀야 돼 누가 와서 흔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것은 그 어린아이를 쳐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왜? 사단이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려서 자기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실 권리가 뭐예요?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대로 그냥 여호가 계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설교가 어떻게 설교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바시바 사회에 낳은 아이를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면 그 목사님은 지난주 주일에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하나님이 지불했다 해놓고 또 이거 할 때는 뭐예요? 또 다윗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교하느냐 이런 뒤죽박죽이 안 돼야 돼요 그 뒤죽박죽 되면 여러분 이게 한 번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한 번은 뭐예요? 그 다음 주는 또 조건적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무조건적 사랑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조건적이고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 지금 그 때문에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방향 감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옛날에 배웠던 그것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되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 그 우를 지금 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치심해가 아닙니다 사단이 뭐예요? 치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 아이의 운명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아이를 쳐서 죽게 했다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구원을 뭐예요?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 때문에 누구를 치고 죽이고 그러신 분은 뭐예요?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공부했잖아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할 때 그거는 그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미워서 죽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럼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틀 안에서 이해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늙은자들이 그래서 그 집에 원로들이 이게 맞네요 늙은이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 문제가 많아요 원로들이 일어나 다윗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 다윗이 아 싫어 난 싫다 그가 원치 아니 하는 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도 뭐요 안 먹어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은 몰라 그런데 다윗이 딱 보니까 그 신하들이 뭐예요 눈치를 보니까 아기가 뭐예요 죽은 거 그때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나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제발 제발 일어나서 밥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죽었다 그러면 뭐요 왕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차마 뭐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그럴 때 그러나 다윗은 그의 종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이제 딱 죽은 줄 알고서는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자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말이 떨어진 순간이 위기입니다 아시겠죠 죽었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단은 뭐라 그래요 다윗한테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지불해야지 그래서 네 아들이 죽은 거야 하나님은 다윗복은 뭐라 그렇게 성령 악령들은 다윗세계에 와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범했으니 네 아들 죽는 것 중이야 약과로 알아 그거는 악령들이 그렇게 다윗세계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의했다면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죽었다는 순간에 뭐라 그러면서 애통할까요 내 죄가 크기는 커도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십니까 내 불쌍한 아들아 네가 못난 애비 죄 때문에 죽는구나 온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반응한다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 하는 순간 승리는 누구의 승리요 사단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 오십시오 하나님이 장세전에 어린 양에 피를 흘리게 해도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죄값을 지불했어도 다윗은 그것을 믿지를 보여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의 대가로 자기 아들이 희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조건적 생각을 다윗은 받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다윗은 이모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나의 사람 하나님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가 죽었느냐? 네 그가 죽었나이다 그러자 땅에서 흙바닥에서 뒹굴던 쓰러져서 엎드려 있던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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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뭐라고 목욕물 데워라 목욕 가져가겠다 응 통곡 안 해 일어나 씻고 그 다음에 머리에 뭘 바르라 기름 확 확 그 다음에 그의 뭐를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옷을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과하도록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옥스를 갈아입고 뭐 이렇게 보지만 저 과정이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땅에 엎드렸다 하는 것은 다윗이 거의 죽음과 같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뭐예요 다윗은 일어난다 응 무엇으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나 그 다음에 씻었어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 그죠 그거를 용서받는 상징이야 깨끗이 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옷을 입었던 다윗은 다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입혀주신 의의의 옷으로 갈아입는데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됐어 사단이 완벽한 패배를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한판 승리 이래서 여러분의 생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지금 다윗의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쑤근거리고 있기에 왕이 좀 이상하네 아기가 죽었는데 목욕하고 머리 빗고 기름 칠하고 밤내노래네 식사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의 집으로 와서 뭐예요 배고프다 상책해라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참 신하들이 뭐라 그랬게 신하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뭐라 그랬게 참 싸가지도 없네 도덕적으로는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믿음의 세계와 이 세상의 도덕의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남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인 삶보다는 생명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랬게 왕께서 행하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야 왕께서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서 잡수시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럴 땐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기 아이가 아이가 살아 있을 때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때 좀 써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죽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아니야 혹시 그래서 내가 때 좀 써봤는데 이제 상황 끝났잖아 자 그러면서 참 이게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차원이 뭐예요 높은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다윗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사단이 때때로 뭐예요 걸고 넘어지면 다윗처럼 그렇게 큰 실수를 뭐예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 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뭐예요 없다 내가 어떻게 다시 데려오겠느냐 자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다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내가 내가 나중에 그에게로 뭐예요 갈 수는 있지 그러나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는 뭐예요 못한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무엇까지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아들은 빨리 갔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아이가 뭐 그러니까 깐난 아기 때 죽으면 그 아이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아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년 전에 여기에 의사하고 그 부인이 참가했습니다 유스타드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부가 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있어요 부인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아기를 낳았는데 1년 만에 백혈병으로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두 부부가 두 부부가 아기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맨날 병원에서만 사는 거야 한 6개월 동안 그런데 결국 항암하고 항암하고 하다가 1년도 안 된 아기들도 어떻게 그렇게 항암을 하는 건지 나 참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아기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특히 엄마는 그 아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 밥만 돕고 울증 안 걸리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왜 백혈병에 걸렸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사람들은 아기가 백혈병에 걸려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백혈병에 걸리게 해서 빨리 죽게 맺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 우리 아기가 죽었는데 자기 개가 어디로 갔냐 이거지 이거 심각한 문제 어디로 갔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니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목사님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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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이제 이제는 죽어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도 그 아기를 만날지 안 만날지 뭐예요 보장이 뭐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우울증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기가 죽은 것은 자기가 뭘 잘못했어 자기가 임신 중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죄가 자기 탓을 하다가 왜 뭐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여기서 막 괴롭힌 거야 두 부부를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보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아이는 천국에 갔다고 믿는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태어나서 1년 만에 죽은 때 예수고 사단이고 뭐 그 애가 몰라요 그 애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예수를 우리가 거부할 때 예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나 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나 다 같은 질문입니다 박사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200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150년도 안 됐는데 15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구원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확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150년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조상들은 한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록 할까요 그럴 리는 뭐예요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성경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당시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나 신라시대나 백제시대나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 쫓아요 성경이 없어도 아직도 교회가 안 들어와도 성령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양심의 소리라 그래요 그 양심은 성령의 속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안 들어오고 성경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이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먹어라 말씀 안 해? 그러면 이 조선 땅에 있는 동물들은 뒤딱 막 처먹고 뱉어져 죽어? 그 당시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는 아직도 교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전자 조절도 안 해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야 이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안 들어와 있어도 무엇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조건적 사랑과 뭐요? 조건적 사랑이 대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님 정신 차리라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배 물려가도 뭐예요? 살수 있다 그 정신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야 그래서 악령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정신 나간 놈 그 정신 나간 놈은 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잡신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서 태어나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을 봐요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제가 아주 많이 썼던 단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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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면서 사단의 음성도 들으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뭐예요? 그 생명 쪽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 까난 애기들은 뭐만 선택해요? 생명만 선택합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울고 젖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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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은 술주면 맛이 안 마셔 짜고 매운 음식 매기면 마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담배연기가 짜고 하면 울어 안 울어 모든 사망은 다 거부합니다 오직 걔네들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점점 자라면 우리는 성숙하면 그런데 영어로는 변질되면 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말을 미국말로 하면 변질되면 이 말입니다 성인을 영어로는 아달트라고 그러잖아요 아달트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변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 나는 아달트다 그러면 나는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아기는 변질되지 뭐예요? 안고 죽고 오직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하자도 몰라 예수님 예자도 모르지만 그 아기가 받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 생명 그래서 그 아기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하나님을 거부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기도 다위세 아기도 1년도 안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였습니다 다위세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거부한 일이 뭐예요? 피 때문에 그 아이는 거부하기로 선택을 해야 그건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결국은 생명보다는 우리는 뭐를 더 선택해요? 돈 생명보다는 경쟁 생명보다는 명예 이래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사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기들은 사망을 선택해 본 일이 없어 생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본 일도 뭐예요? 없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본 일이 뭐예요? 없어 우리가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등을 돌리고 그래서 너무 오래 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기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릴때 죽으면 구원은 무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한 말을 보여줬어요 걔는 나에게 올 수는 없지만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내가 하늘을 날아가면 뭐예요? 낫잖아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깨달은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죠 진리가 들어왔어 진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게 아름다워 그게 무조건적 사람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팍 켜졌게 다시 그래서 두 부부가 우울자국 싹 날아가 버려 사지겠죠 요즘 신나게 삽니다 코에서 삽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웠던 조건적 빨리 씻어내야 돼 다윗이 다윗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배우기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도 혼이 나지만 고초를 치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혼란한 입장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나의 과거의 죄값 현재의 죄값 심지어는 언제의 죄값 미래의 죄값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집을 그 아들의 피로 집을 하셨다는 이 믿음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뭐요?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또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생명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들 키워줘서 지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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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